1 더하기는 2니까 어.. 2 더하기는 루테야 왜그래? 어.. 네? 어.. 그게..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.. 뭔가 차가운 거 느껴졌는데? 어.. 그러면은 우리 루테가 한번 여기 나와서 문제 풀어볼래? 네? 아.. 네.. 네.. 어.. 2 더하기 2는 음.. 1이.. 1이.. 2 더.. 1.. 2가 1.. 1 더하기 1이고 이것도 1 더하기 1이니까 어.. 4요! 오.. 어 그래 루테야 잘했다 어.. 네네네.. 호.. 다행이다.. 호.. 다행이다.. 네.. 호.. 다행이다.. 어.. 내 지우개.. 어.. 어.. 아.. 어.. 아.. 루테야 또 왜그러니? 어.. 아.. 아니에요.. 호.. 그랬단 말이지? 콩콩이 너였단 말이지?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숙제 꼭 해와 저는 이 지din아 어.. 어.. 안녕하세요.. 야! 콩콩! 너 진짜 거기 안서? mp4 너 진짜.. 후루루루루 predictions 너 진짜 죽어봐.. 너 진짜 거기 안살거야? 너도 억울하면 ший아.. 지ternal 알렐べ 인 STEVE 빨리 물총을 사서 콩콩이한테 복수할꺼야 안녕하세요 오 맞니 아저씨 여기 물총 있어요? 그럼 요즘은 물총이 유행인가 보네 어제 다른 애도 사가던데 콩콩이구만 아저씨 저도 물총 하나만 주세요 아유 그래 그래 뭐 줄까? 어 저 잘 모르는데 아 그래? 아 그러면 아저씨가 알려줄게 자 여기 물총 네 이게 물총이야 네 물총에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을 넣을 수 있어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이요? 그래 자 볼래? 한번 보여줄까? 네 자 보면은 그 파란 물총에 이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한번 담아볼래? 오 빨갛게 변했어요 그지? 자 그리고 이걸로 누구를 맞추면은 한번 아저씨한테 쏴볼래? 오 야 그만 쏴 아저씨 뜨거워요? 너가 맞아봐 어 어 어 어 무서운데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아저씨 그만이요 그만 그만 자 봤지? 네 이렇게 음 차가울때보다 뜨거운 물이 훨씬 더 재밌단다 어 뜨거운 물 말고 차가운 물도 할 수 있고 물총 하나로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?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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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거지? 그럼요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얼마에요? 금조각 다섯개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금조각 다섯개 맞춤 다있다 여기요 아저씨 그래그래그래 조심해서 가렴 아 물총을 주셔야죠 아 눈치가 빨라 요즘 애들 아 됐다 아 됐다 아 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그래 조심해서 가렴 네 좋아 이제 내일 콩콩이한테 복수하면 돼 좋아 콩콩이보다 내가 먼저 왔겠지? 좋아좋아 아싸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 돼 콩콩 빨리 와라 으아아아 짱났다 빨리 얼른 교실로 들어가야되는데 아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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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 아싸 으흐흐흐흐 메롱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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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어 메롱메롱 너 거기 안서? 시지롱 왜 여기서 뭐해 어서 빨리 자리에 앉아야지 지 지석정 지겠다 야 aquell 자 1교실 수업 끝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다녀올 사람은 화장실 다녀오고 쉬도록 해 네 어 쉬마귀여 으 어 어 쉬가 너무 왕복다 빨리 가야지 화장실 같다 이거지? 좋았어 아 살 거 같다 아 이제 손 씻으러 가 손 들어! 뭐야 너? 손 안 들어? 물총따이가 무서울 것 같애? 쏠 거면 쏴 후회할 텐데 왜? 바지에다가 쏠 거거든 그렇다면 애들은 네가 바지에 시한 줄 알겠지? 아 아 아 안돼 자 그렇다면 빨리 손 들어 어 미안해 손 똑바로 들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일단 네 물총 나한테 줘 이거 내껀데 그 그건 그렇네 그러면 뺏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다섯 번 크게 말해 어 아 아 알았어 예시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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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어디에 있다 깔을 길 어딨더라? 아니 흐흐흐흐흐흐흐흐 여쭈 짜자짜짜짜짜짜 아